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1 수능 모의고사 31번 문제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sense of control, 통제감에서 비롯된 안정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나대의 밭비의 구조도 아니고, A를 얘기했다가 A의 단점이 있으니까 B를 얘기했다가 B의 단점도 있으니 A, B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대안으로 C를 제시하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도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에 관련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관되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과 예시를 들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같은 논지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제일 먼저 찾으면 아무리 긴 문장도 해결이 될 수 있죠. 이즈가 동사고, 주어를 찾다 보니까 뒤에 전치사가 오브가 두 개여 보이는데, 오브, 비는 비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의, A의 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Providing good care. 잘 돌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making이다. Making sure.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대디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동물의 필요가 그때그때 꾸준하게, 예측가능하게 충족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Like humans, animals need a sense of control. 네, 여기 sense of control이라는 이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동물은 인간에게 통제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sense of control은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 어떤 그런 감각,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규정짓고, 편견을 가지고 이 글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답을 고를 때 엉뚱한 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이 sense of control의 의미는, 모든 상황이 잘 제어되고 있고, 모든 상황이 계획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자기가 통제받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 통제하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동물도 통제감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신의 개성을 찾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잘 통제된, 규칙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알파트에서 사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어떤 조직 안에 본인이 속해서, 그 안에 어떤 일원으로서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이게 sense of control과 관련된 이야기죠. 동물도 그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an animal who may get enough food. 그래서 동물이 음식을 많이 얻게 될 것이지만,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음식을 언제 주는지 지속적인 스케줄이 보이지 않을 때, 동물은 may experience distress, 동물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인이 기분 좋으면 밥 주고, 기분 나쁘면 앉아버리고, 굶겨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첫 문장이 나왔던, consistently, predictably하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즉, sense of control을 느낄 수 없을 때, 동물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우리는 통제감을 동물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 뭐에 의해서? dead, ear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동물의 환경이 뭐뭐뭐 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감을 줄 수 있다. 통제감은 곧 동물이 느끼는 안정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이제 뒤에 있는 콜론 나오고, 부연 설명을 읽어보면 대충 이해가 되겠죠. there is always water available, and always in the same place. 아, 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같은 장소에 있어. 예측 가능하잖아. 그죠? 예. 그리고,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고, 산책에서 돌아오면, 또 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sense of control, 다 통제되어지고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항상 예측 가능한 상황. 그죠? 그래서, 답을 고르자면, silent, 말도 안 되죠. 그죠? natural, natural과 연결된 이야기 아니고, isolated, 만약에 sense of control을 동물이 통제받는 감각, 이거라고 이제 오해를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읽었다면, isolated로 이제, 답을 잘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isolated 아니고요. dynamic 말도 안 되고, predictable. 그죠? 예. 첫 번째 문장에 predictably, 그 키워드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죠? 모든 환경이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다는 것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의해, sense of control, 어떤 통제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There is always be a time and a place to eliminate without having, 아, 이거 뭐,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까지 가지 않고, 언제든 배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설할 시간이 있다는 거, 아, 그건 역시, 아, 이게 모든 것이 상황이, 컨트롤 하에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역시도, 동물에게, 아, sense of control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예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콜론 치고, 여기까지가, 부연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이제, 인간 동료는, 어, 이게 동물권이 상당히, 상승되다 보니까, 휴먼 컴패니언스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게, 뭐, 마스터, 주인이 아니라, 인간 동료는, can display,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 어떤 것을, 꾸준한 감정적인 서포트를, 어, 할 수 있다. 사실 뭐, 뒤에 문장 그닥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when animals know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할지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은 좀 더 자신감 있고, confident and calm, confident and calm이 사실, sense of control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일맥상통합니다. sense of control, 안정감, confident and calm, 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되게, 일관되게, 동물에게,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sense of control을 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물이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네, 그래서 답은 5번, predictable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아주 깔끔하고, 논리 전개가 지저분하지 않은, 굉장히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